안녕하세요. 오늘은 당구박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분들만 볼 수 있는 회원 전용 당구레슨 페이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당구박사 홈페이지에는 총 550개 정도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모두 당구 배치도와 공략법을 소개한 페이지구요. 그 중에서 대부분인 500개 정도는 3쿠션의 배치도입니다. 아직 추가하고 싶고 추가해야 할 배치가 많이 있겠지만 3쿠션 배치 500개를 수록했다면 연습하기에는 충분한 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배치를 추가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배치를 가지고 3쿠션을 연습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수준별로 배치를 엄선해서 효과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구박사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용 그리고 회원만 볼 수 있는 페이지 리스트를 보시면 여기에 회원 전용 당구레슨 페이지가 있습니다. 회원 전용 당구레슨 페이지는요 4구와 3구로 나누어서 각각의 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원하는 목표 수준의 배치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3쿠션 대대 12점을 목표로 하는 분들을 위한 페이지를 소개하겠구요. 나머지 레벨에 대해서는 차차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구박사 홈페이지 회원들만 볼 수 있는 페이지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전용 당구레슨 페이지는요 개인적으로 3쿠션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연습해서 빠르게 실력 향상하고 싶은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당구를 가르치는 분들이 이 페이지를 이용한다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수준별로 적절한 연습 배치와 알아야 할 내용이 정리되어 있구요.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레슨마다 앞으로도 꾸준히 컨텐츠를 보강할 예정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수준별 당구레슨용 멀티미디어 교재가 될 것입니다. 당구박사가 만든 당구 연습기인 프로젝터 시스템과 같이 이용한다면 최고의 당구레슨 전용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구레슨을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잠깐 당구박사의 경험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 1월부터 쓰리쿠션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16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요. 2017년 5월부터 에버리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주로 다니던 클럽에 2017년 5월부터 전자점수판이 사로 설치가 되면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2017년에는 에버리지 0.4 이상 치고 있었으므로 클럽에서 대대점수 20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20점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 5앤하프 시스템과 그 다음에 볼 시스템을 연습하고 또 그 다음에 스트로크 방식도 조금 바꾸면서 그때마다 슬럼프가 있었다는 것을 그래프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의 과정을 거쳐서 2019년 8월에 에버리지 0.6을 넘겼구요. 현재 25점을 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교통사고 때문에 6개월 정도 왼손으로 치기도 하고 최근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게임을 칠 기회도 줄고 또 아시다시피 당구 연습기 제품 개발 등으로 연습시간이 줄면서 요즘은 에버리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당구클럽을 5년 가까이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요 클럽에 자주 오지만 실력은 좀처럼 늘지 않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라는 것은 에버리지입니다. 그렇게 시간에 비해서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는 연습방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반복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구의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개별적인 배치만을 연습하기 때문에 연습의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구박사는 경험을 토대로 수준별로 연습해야 할 배치를 엄선해서 페이지로 만들었으니까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각 페이지에 있는 배치들을 순서대로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대대 12점을 목표로 하는 당구레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구 12점이라는 것은 중대가 아닌 대대에서 12점을 말합니다. 이 페이지에는 뒤돌리기 16개 옆돌리기 14개 앞돌리기 5개 비껴치기 5개 세워치기 2개 대회전 5개인데 2개라고 잘못 썼네요. 그리고 뱅크샷이 6개 더블 쿠션 3개 더블 네일 3개 이렇게 해서 60여개의 배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기술별로 핵심이 되는 배치만 추리고 또 추린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60여개가 넘습니다. 3쿠션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이것으로 예상 가능하겠죠. 각 배치도에 미리 보기 이미지인데요. 여기마다 이렇게 목표 성공률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막연하게 연습하는 것보다 12점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의 확률로 득점하면 되는지 숫자로 구체화했기 때문에 연습하고자 하는 의욕과 목표가 명확해지니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습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소감이 있다면 각 페이지마다 아래에 댓글을 달 수 있게 해놨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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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